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여자양궁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는 유수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매튜 갈디너씨 반갑습니다. 일단 한번 볼까요? 오 절소네. 엥카 이렇게 당겨서 엥카 들어올 때 왼쪽 어깨가 이렇게 안 밀리게 조금만 더 받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. 근데... 다시 한번 볼까요? 다시 한번 볼까요? 다시 한번 볼까요? 한 번 볼까요? 강좌영에게 더 빠르게 발전이 될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볼까요? 다시 한번 볼까요? 다시 한번 볼까요? 다시 한번 볼까요? 이렇게 같이 빠지면 릴리즈 할 때도 이꿈치하고 손하고 같이 이렇게 빼면 좋을 것 같아요. 당겨 들어올 때 왼쪽 어깨가 약간 이렇게 밀려오니까 힘 좀 더 받쳐놓고 손과 오른쪽꿈치와 같이 그대로 나가다가 같이 이렇게 빼면 좋을 것 같아요. 손만 빼지 말고 왼쪽 어깨 조금 조금 더 이렇게 앵커 들어올 때 안 밀려오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른쪽 앵커 붙이는 라인은 이 라인은 되게 좋은데요? 왼쪽에서 이렇게 와서 크리카 타임도 잘 안 빠지고 힘도 들어가서 실수가 여기서 많이 날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